네, 저 마드레드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천대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벤처 창업 학회장도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테크 벤처, 우리가 인터넷 도입 개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인터넷 비즈니스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줄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갖게 된 이유는 20세기 초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사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인터넷 도입 개발 이후에 비즈니스가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작물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작물들도 회사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나 그런 거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일부 교수님들이 사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이게 어떤 홀리스틱한 뷰라든지 통사적인 관점에서 보존을 못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역사는 하이테크 벤처의 역사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역사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에는 실리콘밸리가 PC나 이런 컴퓨터의 발전의 주요 기업들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델, 오라클 같은 그런 기업들이 떠올랐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컴퓨터를 국내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또 역시 한글을 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돌리게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라든지 큐닉스, 삼보 컴퓨터, 휴먼 컴퓨터 이런 데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90년대에 들러서면서는 인터넷 기업들 넷스케잎, 야후, 이베이,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이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넥슨과 엔시소프트 같은 회사 그리고 지금도 서비스를 많이 타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나타났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이제 자칫 신문기사를 조합하는 거에 불과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별 회사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분 컴퓨터는 잘 아시다시피 이용태 박사님이 1980년에 청계천에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프린터하고 보석글, 워드가 그러니까 우리 아래 한글 나오고 전까지는 워드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PC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PC가 이제 해외 수출도 됐고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앞서도 발표가 일어났습니다만 통신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드루넷 같은 초고속 인터넷 비즈니스도 하게 됐고요. 특히 90년대 말에는 2인 머신즈라는 이제 저렴한 PC를 가지고 전세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회사도 좀 약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산부컴퓨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IT 기업을 하는데 이제 다른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의 주요한 인물들이 또 여기 이제 가서 컴퓨터 전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큐닉스 컴퓨터는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이제 큐닉스 컴퓨터는 역시 이것도 이제 한글 처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MS 쪽에서 지금 현재 유니코드 쓰는 거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이범천 박사님이 창업을 해서 이게 이제 여기 팀이 이제 MS 쪽에 나중에 이제 많이 왜냐하면 이제 한글 윈도우즈가 나오는데 또 여기 또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메디슨 사례죠. 저 이민아 회장님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PC 프로그래머만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의료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래소에 상장이 돼 가지고 시가 충격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자회사들이나 여기 이제 메디슨 출신의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벤처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민아 회장님 개인적으로 또 벤처기업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벤처를 위한 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다가를 설립했다든지 벤처기업 수법 같은 걸 만들었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다른 한편 이제 자회사를 너무 많이 가지고 벤처 연방을 만든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코스닥이 막 올랐을 때 선단 경영을 했다는 이런 비판은 이런 재벌과 다른 게 뭐냐 이런 비판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컴퓨터는 이제 데스크탑 퍼블리싱 분야에 했던 건데 역시 이것도 삼부컴퓨터가 출자를 하고 같이 일을 한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 회사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시는 허진호 박사님이 개발이사로도 일도 하시기도 하고 초기에 이제 카이스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보통 이제 카이스트에 뛰어나신 분들이 대기업 재벌 회사를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사를 직접 만드는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은 그 역시 카이스트의 전사과 석사 출신들이 창을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팩스를 보내는 팩스맨이나 그 다음에 이제 PC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데이터맨이라는 전국민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다이아이패드 비즈니스를 내면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돼서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을 넘는 이제 그런 성과를 냈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네이버나 하고 다음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었었던 겁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돼서 다이아이패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이패드는 새로운 기술의 미국 지사인데 이제 IMF 시절에 본사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업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사업모델이라는 게 이제 야후가 그 당시 사업모델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광고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그런 사업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이아이패드도 그런 류의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해갖고 실제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유지받았고 사용자가 뭐 1,400만 명, 투자자금도 6천만 달러에 달했고 직원도 미국에서 170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기술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도전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닷컴버블 이후에 이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카이프가 있는데 스카이프는 이제 그 거의 유사한 아이템으로 출발해서 근데 이제 회사는 나중에 이제 이베이를 거쳐서 안드레스와 호루이츠에 무려 27억불 그리고 나중에는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85고 우리도는 약 9조 원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고 이제 인수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다이아패드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다음과 네이버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이제 출발은 이제 그 연세대 창업팀이 예술 사이트, 잡지, 인터넷 잡지 형태로 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5월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무료 이메일 한 메일을 서비스하면서 당시에 PC 통신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극히 적었는데 아주 당찬 목표를 가지고 회원수를 늘리겠다.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실제로 98년 말에 100만 명의 회원수를 확보하면서 99년에 코스닥에 등록해서 26일 연속 상한가를 치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전에 인터넷 비즈니스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과 네이버에 이르게 돼서는 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계속 고쳐주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IT 서비스를 만들면 일방적으로 서비스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뭐 이제 더 말할 필요 없이 SDS에서 분사된 회사로서 이게 큰 의미는 어디 있냐면 미국 외에 로컬 서치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러시아, 중국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한국이 그런 걸 해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다음이 나타난 이후로는 이제 두 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 같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소셜미디어 형태로 이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하이테크 벤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점은 뭐였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같이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제의 희망,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인재와 자금이 벤처로 굉장히 이동했다는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만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뭐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정부가 합량 미달인 벤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벤처 게이트 이런 일도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고전한 우리 역사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이테크 벤처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